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많이 떨어져 나가니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여러 번 해줘야 하더라고요 한 번에 안 되는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런 데도 좀 발라주시고 붓을 새로 세웠는데 이렇게 띄우세요 붓 망가져도 괜찮으니까 그래야 붙어요 이것만 할 줄 아시면 마당 작업하는 거는 꺼루입니다 건물 올리는 거 말고 이거 하고 해도 되나요? 아니면 50건도 먼저 발라줄 거 같아요 여기 여기가 좀 덜 되어 있으니까 좀 바르셔가지고 좀 흥건하게 바르셔가지고 제가 사실 군대에 나와서 조성호완 갈랍니다 제가 옛날에 회장을 할 때 학술제를 하는 배를 전시한다고 합니다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너네 전시되어 있는 거 우리가 좀 빌려줘라 무릎이 있고 회장실이 있고 하나에 1억이라도 큰 거네 진짜 그 정도 받아야 돼요 회사에서 특장차 있잖아요 무진동 특장차 거기다 보내 왔어 우리 24시간 보초서 보시고 부시면 안 되니까 그때 부천에 갔었는데 거기에 모형을 만드는 데가 있거든요 참 멋있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다 수저감이었고 다 뺑이치면서 만드는 거니까 죽어나요 진짜 이게